미국에서 7년 만에 계기일식이 관측된 현지시간 8일, 수백쌍의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.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, 완전한 계기일식이 지나간 미 남부 아칸소주 러셀빌에서는 일로프 앳더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대규모 합동결혼식 이벤트가 열렸습니다. CNN에 따르면 이 행사에 모두 358쌍의 커플이 참여해 계기일식으로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지기 직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계기일식 관측 경로에는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티핀에서도 150쌍의 무료 합동결혼식이 열렸습니다. 또 이날 계기일식을 바라보면서 약혼과 프러포즈를 하는 커플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.